전북자치도청 내부에서 또다시 직장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도 관계자에 따르면 실 국장급 고위 간부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부서 직원이 사용한 연가를 문제 삼는 등 여러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위원회가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해당 간부는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진상 파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.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초 불거진 팀장급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갑질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조직 문화 정비에 나선 바 있습니다.